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수능 만점을 위한 선생님의 두근두근 모의고사 보통 이제 두두모라고 하는데 이 두두모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근두근 실전 모의고사 또는 두근두근 변형 모의고사인데 자, 이게 여기 써있듯이 어떤 모의고사냐면 EBS 수능 특강을 다 풀었을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한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변형으로 이루어진 모의고사야 이걸 이제 두근두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름이 왜 두근두근이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매년 설명하는데 매년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왜 두근두근이냐, 선생님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공부할 때는 뭐가 있죠? 가장 최적의 레벨적인 스텝이 있어요. 단계를 따박따박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두근두근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지금 5월에 개강을 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5월에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공부가 조금 느린 친구들은 조금 나중에 풀어도 돼. 어차피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름을 왜 두근두근으로 했으며 이걸 왜 5월에 개강을 하는가? 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생님의 커리를 보면 또는 모든 선생님들의 커리가 되겠는데 겨울에 뭐 했어요, 우리가? 개념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개념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념만 가지고 만점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념 완성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개념만 했니, 우리가? 그건 아니죠. 선생님이 많은 양의 숙제를 줬어요. 자, 뭘 줬어요? 워크북을 줬었고, 그렇죠? 단원별로 4권을 줬었어. 여기 전부 다 뭐가 들어있죠? 엄선한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상당수 있었잖아, 그렇죠? 다 푼 사람. 이거 푸는 게 순서야,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도 시점이면, 지금이 5월 초니까, 자, 뭘 이미 다 풀었어야 될까요? 수능 특강은 이미 다 풀었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수특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연계된다, 안 된다? 연계되는데, 학생들은 이게 어떤 연계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 어떻게 되냐? 변형에서 냅니다, 항상. 근데 가장 좋아하는 변형은 숫자를 바꿔본다, 그런 변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있어, 괜찮아. B라는 문제가 괜찮아. 두 문제 섞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또는 수특에는 문제가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나를 묻고자 하는 개념이 좋아. 이런 문제를 실제로 그래프를 표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내기도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수특을 풀었다고 해서 과연 수특이 어느 정도 100% 되어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 기출을 풀었다 그래서 기출을 한 번 푸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하지만 기출을 풀어서 기출이 다 잡혀 있느냐? 또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까지 공부가 됐는데 학생들한테, 야, 너 개념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개념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야, 너 기출 풀었니? 아, 선생님 좀 풀었어요. 두 번 풀었어요. 수특 두 번 풀었어요. 한 번 쫙 풀고 틀린 거 한 번 다시 봤어요. 그렇죠? 또 보라고 하면 또 싫어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궁금하잖아. 내가 이 기출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수능 특강을 풀었다면 완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번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섯 번을 풀면 뭐해? 수특 문제를 똑같이 내도 못해. 어, 이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 완성 끝나고 현재 진행되는 강좌가 킬러 특강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킬러 특강은 양적 계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탄화수소 그 다음에 산화환원 그 다음에 중화가 된다고 근데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화학을 막 재밌게 공부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사실 나중에 여기를 즐기게 돼요. 여기가 사실은 공부할 때 되게 재밌는 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야,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서 20문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 틀리나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야, 너는 뭘 모르니? 아니, 선생님 뭘 알아요. 근데 뭘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뭘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너무 지금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킬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킬러 문제가 아닌 나머지 문제에서 난데없이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자, 이 양적 계산과 이런 산하, 원원, 중화 같은 킬러 문제를 풀려면 뭐가 요구돼요? 반드시 풀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4페이지 들어갈 때 과연 몇 분 남았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빨리 푼다고 야, 이거 빨리 풀어야 돼. 라고 마음 먹는다고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할지 내가. 그렇죠? 문제를 푸는 속도라는 건 여러분 많이 알면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마음을 막 빠르게 먹는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야. 빨리 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사방에서 실수가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전범위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두근두근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범위에 대한 감을 다시 잡고 오케이? 그리고 또 고3들은 내신 휴강기간 또 중간고3 막 보느라 또 잠시 수능을 놨으면 감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 감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총 10회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0회분이고 이 중에 5회분이 바로 수특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5회부분이 기출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문제를 푸는 속도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혹시 빈 구멍은 없는가를 잡아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할 때 이거를 풀려고 했던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요. 아 시험 시간에 몇 분? 30분 무조건 30분 내에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풀다 보니까 자 17번 18번 19번 20번 있어요. 그러면 당부사항이야. 17번까지 풀었는데 30분 됐어요. 본인이 풀다가 딱 멈추고 채점합시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30분이 되든 25분이든 40분에 걸려서 풀든 다 풀고 나서 채점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에 자 뭘 해주면 좋겠냐면 3페이지 넘어갈 때 3페이지가 보통 16번 정도에서 끝나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3페이지 넘어갈 때 아 요까지 몇 분 걸렸다는 메모는 항상 하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알겠죠? 보통 아 20분 걸렸다 아 조금 빡빡한데 뭐 이런 거야. 아 다음엔 조금 더 19분 18분 끊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개념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25분 30분 걸렸다 그런 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런 친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틀린 문제가 어디서 많이 틀렸구나 어느 단어 내가 주로 틀리는구나 이걸 보고 다시 그쪽을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변형문제라 그래서 난이도가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미 몇 회를 진행을 했는데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대치동 평균이 선생님이 두두모 1회의의 평균이 32점에서 한 34점쯤 나와요. 평균 오케이 만점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최고득점 한 47점 이 정도 간혹가다 만점자가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아예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실전 파이널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거 수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무 쉬운 문제를 풀어서 맨날 나오는 똑같은 형태 그런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이런 개념 문제가 뭐 몰이라는 개념이 있다? 아니면 실험식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걸 다양하게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여름 전에. 알겠죠? 그래서 두두모를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두모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선생님 커리상 여름방학 때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 넘어가요. 그런데 어 선생님이 킬러 오틱도 얘기했었지만 올해는 선생님이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서 여러분은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이 중간에 두근두근 모의고사가 진행을 하면 이제 좀 이따가 6월이 오겠죠? 6월 평가원이 올 거예요. 그럼 6월 평가원이 끝나면 뭘 개강할 거냐면 양적 계산 양적 계산만 한 100문항 정도의 기출과 기출 변형 포함해서 양적 계산으로만 집중적인 강좌를 개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가면 보통 작년에도 파이널이 좀 어려웠었는데 파이널에 보통 8회에서 한 10회 정도 했는데요. 이게 조금은 요즘 트렌드로 보면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올해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실전 파이널은 20회예요. 그런데 이게 수능 임박해서 20회를 주면 난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20회의 모의고사를 시즌 1, 2, 3를 끊어서 개강을 할 거고요. 일단 6월 평가원 대비로 시즌 1 4회가 6월 전에 개강을 해요. 5월 중순에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 있죠. 9월 평가원 전에 즉 8월에 시즌 2가 4회가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3, 4, 5 끝나면 진짜 파이널 때 물론 이거 다 파이널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때 12회가 개강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분 실력만 갖춰지면 오케이?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풀잖아. 내가 많이 알면 그런데 잘 모르면 한 문제 한 문제가 고통스럽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나는 아직 모의고사를 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를 지금 풀 필요는 없어요. 실력을 조금 더 채우고 나서 푸는 게 좋다. 즉 예를 들어서 1, 2, 3, 4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개념할 때 3단원 할 때 졸았어. 3단원을 아무런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라고 넘어갔다가 스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가 3단원이 통째로 빵꾸가 나있네 이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모의고사라는 건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3단원 빵꾸가 나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3단원부터 채워줘야죠. 아시겠어요? 이때 물론 양적계산이 빵꾸가 나있다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1년 내내 하는 거야. 양적계산 산화환원 중화는 하지만 이거 이외에 기본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주기율 파트라던가 아니면 아직도 2호 나라디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2호 나라디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자, 이제 5월에 기간은 두근두근 보호사 1회에서 만나겠습니다.